9월 마지막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붉은 닭날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대박의 강력한 그 신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닭은 그 아시다시피 그 번영과 성장을 상징을 합니다.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붉은 닭이 오면 이때 그 불의 기운은 재물을 암시합니다. 그래서 이날 그 우리가 로또를 사게 되는 것은 그 돈복을 붙잡게 되는 그 중요한 그 기회를 또 열어줄 것입니다. 닭의 기운이 또 강한 날에 또 로또를 또 사는 그 시간마저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다면 그때 그 재물은 더욱 폭발적으로 그 힘을 받을 것입니다. 이날은 그 금전적 흐름이 강력해지는 날입니다.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에서 또 크게 그 행운이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그 붉은 닭날에 그 로또를 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돈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그 멋진 풍수적 실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닭이 가장 그 강력한 기운을 발휘하는 그 시간대는 오늘 그 닭의 시간이죠.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 두 시간을 그 유시라고 합니다. 또 해시가 있죠. 해시는 그 물의 시간이면서 그 돼지 시간입니다. 이런 그 닭날과 아주 좋은 그 상생관계가 됩니다. 그래서 해시는 그 밤 9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그 두 시간입니다. 바로 그 불의 기운이 그 정점을 찍는 시기이면서 또 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과 불의 그 균형을 몰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. 우리가 돈복을 그 강력하게 손으로 그 거머쥘 수 있는 그 절의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. 오늘 그 닭의 시간과 또 돼지 시간에 우리가 또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면 재모른이 그 닭의 힘처럼 또 강력하게 또 돈복이 그 돼지의 그 행운의 암시처럼 또 재수 있게 우리 가까이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재모른이 그 흩어지지 않고 또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풍수적으로 이 완벽한 시간들을 보여주는 이 닭의 시간 또 돼지 시간 이 유시와 그 해시에 크게 그 돈복을 거머쥐는 그런 그 재수 있는 그 시간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